김훈 전생의 스타일 수고하십시오 요즘에 보기 드물게 고전적인 품격과 엄격하고 단정한 김훈 전생의 스타일 고스란히 잘 시각화한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. 말의 무게와 힘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명령을 들었습니다. 여태 본 한국 영화 중에 최고였다고 생각합니다. 이 시대에 정말 모두가 봐야할 영화라고 생각해요. 김훈 선생님의 그 빛나는 문장들이 그 배우들의 명연기 속에서 빛나는 아주 멋진 영화입니다. 슬프고 고통스러운 역사인데 관객들이 다시 한번 새겨볼 만한 역사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. 배우분들의 너무 뛰어난 연기 때문에 두 시간 내내 정말 스크린에서 눈을 뗄 수 없었고요. 영화를 보는 시선 진지한 시선들이 간만에 너무 좋았습니다. 뜨겁고 비극적인 이야기를 아주 냉엄한 시선으로 절제있게 표현해낸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. 영화를 보면서 저런 일들이 다시는 우리 땅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은 누구는지 했을 것 같습니다. 오랜만에 아주 좋은 영화 봤어요. 대사의 밀도가 사람을 끝까지 숨 긴장 놓지 않고 보게 하고 옛날 얘기면서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야 하는 아주 수준 높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. 영화라고 생각합니다. 영화라고 생각합니다. 영화라고 생각합니다. 영화라고 생각합니다. 영화라고 생각합니다.